가수 이루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인 탑팝에서 이루와 인도네시아 최고 인기 방송인 술래의 듀엣곡 사랑해요가 탑송 오브 더 데이에 선정됐는데요. 현지의 방송 관계자는 이루의 1위 수상은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외 가수가 자국 내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에 오른 것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루는 인도네시아 단독 콘서트 이래 끊임없는 팬들의 요청으로 지난 2일 인도네시아를 재방문해 프로모션과 방송, 라디오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